경제적인 대학 등록금 130만원 내외 기숙사비 학기당 15만원 취업률 좋은 대학 평균 취업률 94% 취업유지율 100% 실무중시민대학 NCS 과정평가형 표면 처리 산업기사 90% 취득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 우수교육 훈련 과정 선정 입학이 곧 취업인 취업 맛집 대학 국내 휴일의 표면 처리 분야 하기 과정 운영 전국 취업처 6천여개 확보 국내 휴일, 국내 최고의 남인천 플리텍 표면 처리 하기 과정 2024년 1월 4일 정시모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취업성공의 평생기술을 더합니다 032 450 0320